테라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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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버튼을 터치하여 적을 공격하세요. 스킨 버튼을 터치하여 스킬을 치고 퀴스타 목표를 터치하여 길을 찾으세요. 퀴스타 목표를 터치하여instit용 저기 2살을 맞춰보세요! 자, 빨리! 무빙! 무빙! 동작을 사용하여 생명을 회복하세요! 맨포가 심심 상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준비었으면 더 많은 피해를 객힐 수 있습니다. 공으로 돌아가는 그 악마야! 균혈에 맞은편에서 혼돈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제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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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그들은 우리는 먼저 거의 좀 구해주세요. 마을은 안좋아. 그러고 보니 음... 그린 마을에 도착했으니... 저기의 줄을... 아닙니다. 그린 마을에 오신... 근처 둘러보... 저... 죄... 평화롭고 조용한... 저한테 맡기세... 하지만... 연합군은... 에헤... 저... 아까 말... 고마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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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단 장군님 내 기억으로 네 느낌이 무리하지 말게 수많은 우리와 좋아 여기 아직 여기가 바로 벨리카 상회다 아,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굶지 않아도 되겠어요 전쟁 때문에 집까지 아, 내가 어, 안녕하세요 어? 참 라이언은 어디 가 라이언 물자는 거기 이런 뭐 음 집합을 아리는 호각소리 레바인들이 캐스터 스킬 화면에서 스킬 레벨 시스템 메뉴를 터치하세요 터치하여 스킬 메뉴로 이동하 터치하여 스킬을 선택하세요 레벨업 버튼을 터치 스킬 겨락 당신들이 심리 저흰 이제 안전한가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자, 장군님. 지금 즉시 가서 자네와 브라이언은 서문 밖으로 나가 최대한 많은 왕민을 안전하게 역내로 데려와야 하네. 죽여라! 적은 서는 말! 일부 난민들이 에바군에 의해 북서쪽으로 몰렸고 그쪽은 절벽으로 도망갈 곳이 없어. 에바놈들은 결코 도망간 도로들을 놔주지 않을 것이다. 위스군! 마을은 안전합니다. 우리 난들들도 도망치지! 조심해라! 저 너가 할 방법 없어. 아름다워! 너네볼 사랑 ... 정렬을 지켜주네 ... 맞게 잘라주니까. 거짓말은... 아름답다. 그는 나에게 시원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전투맨은 모두 준비되었네. 자, 골라. 안목이 뛰어나군. 탈것을 장착하면 언제든 탑승 가능하며 시스템 메뉴를 터치하세요. 터치하여 스타일 메뉴로 이동하세요. 탈것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터치하여 탈것을 터치하여 화면을 닫으세요. 탈것 탑승 후 해당. 탈수는 다치고 싶으셨을 때까지는 다치고 싶으세요. 탈수는 더 이용할 수 없는 것 같네요. 탈수는 경제 부분에 적어는 것 같습니다. 탈수는 아십시오. 탈수는 경제에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경제에 적어는 경제에 적어는 것 같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네 나는 가서 나머지 머리에 뿔난 아저씨 너무 불쌍해 우리를 켜는 생일? 도와줘서 고맙네